아 우리 개꿈이시네 완전히 기죽었네 우리 개꿈이 아이고 동생한테도 치고 커일났네 어쩌면 좋아 봄이 봄이야 너 진짜 오빠 체면이 말이 아냐 너 여기 니네 집이라고 근데 니가 왜 구름이한테 지냐고 청길 와서 주문해야 돼 너 때문에 못산다 진짜 이 겁쟁이야 지집에서도 구석대기로 몰려 아니 니 집인데 왜 니가 이 구석에서 이러고 있어 너 때문에 못산다 봄이 꼬미야 무서워 구름이가 응 와 야 구름이 너 이 오빠를 그냥 어떡하냐 너 큰일났다 우리 꼬미 갈 데가 없어 겁나 진짜 겁나 꼬미야 구름이한테 맞았어? 깨끗해 더러워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꼬미 심장이 벌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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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